지난 이야기? 완전히 자기의 자아를 날려버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명령만 따르게 된 우리 10년 전 꼬부기입니다 이건 진짜 파이리가 죽은 게 맞았네요 아 일말에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네 잠깐만 그러면 저기는 어디? 이상희 씨는 어디 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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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씨 이상희 씨는 일단 파이리가 죽고 나서 얘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그냥 우리 여기서 팀을 끝내는 게 맞다 싶어서 각자 갈 길 간 거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모복이는 약간 이상희 씨 대체풍 아니야? 아니지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나? 제 에볼루션을 제거하는 방법은 파워 혼인 스트라이기 맞아요 그 진화 안 하는 이유도 진화하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늦추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뭐 98렙이라고 그러더라고 말랩 꼬부기잖아 거의 하이드로 펌프도 쓰는 엄청난 십년 묵은 꼬부기의 위력 아하 일단 뭐 파이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 같고요 예 진화 안 한 거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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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집 나가 불꽃 원숭이 찾으러 갑시다 원숭의 영역인가요? 여기 딱 보니까 설산지역이라서 과연 딱 봐도 4가지가 좀 무서워 보이던데 눈속이 봤다고 하네 눈속이 봤다고 하네 눈속이 봤다고 하네 바로 닥쳐 누가 봐도 우리 그 망라니 불꽃숭이가 맞는 거 같습니다 아 그니까 상처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눈속이 그런 홈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남은 흔적을 따라서 불꽃숭이 찾으러 갑시다 그대로 가시면됩니다 왜요? 눈속이 눈속이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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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같이 가 봅시다 우리의 monster's thing is that we don't follow him our need? he does the same for us if we were in danger I'm sorry, what? no he wouldn't he hates us that's just how we are we are trying to close our team char might be rough around the edges but this now, he actually cares about us he doesn't care for me you have a lot to learn about friendships, stubby man a true friend doesn't care if they'll be your friend all of my closest friends in the world have been my greatest enemies 오오오오ott 저 모복이 그냥 깐보였던 이상희 씨의 대체품입니다 뭐야? 이름도 몰라 자기 팀이라면서? 위나우르 팀! 야 꼬부가 너 이름도 모르는 건 좀 심했다 몰라 진짜 이거 치밍촬이야 너 그냥 우리 10년 전 기억을 살려가지고 우리를 대체품으로 쓰고 있을 뿐이야 꼬부기 좋은데 도와줄게 우리 팀이예요 우리 함께 함께 붙여있어요 함께 붙여있어요? 내 이름의 한이 맺혔네요 어어어어.. 큰일나 진화해버려 전혀 일어나는 안된대요 어어어어.. 잠깐 또 발자파서 눌렸다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캐터피 대왕이 계속 했었단 말이잖아 결국에는 새들과의 전쟁을 시작했었네요 와 정신 나간거 봐 꼬북이 사륙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캐터피 대왕이 시킨대로 하는 꼭두각시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하셨죠? 다 죽은거 봐 죽은거 봐 저 새 포켓몬들하고 좀 빡센 전쟁을 했었나본데 앞으로의 전쟁은 우리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너너드! 그들은 우리를 던져있어 너너너드 전쟁을 이끌어 너너너너드 전쟁을 이끌어 너너너드 전쟁을 이끌어 너너너드 전쟁을 이끌어 너너너드 전쟁을 이끌어 너너드 전쟁을 이끌어 우리는 그냥 계속 Gu musky 우리가 믿어 너너너드 대왕이 아닙니다 우리 윙커스 전쟁을 이끌어 너희ِ 버전이으드 전쟁은 죽이기에 죽이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죽을텐데 우리가 다시 죽을텐데 아주 잘 윙커스 전쟁을 이끌어 윙커스는 정리를 해서 나를 믿어 리허드 아니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지 난 못할거야 난 그 빛을 준비할 수 없었잖아 뭐지? 블루이! 죽어! 이건 로얄티 위스커러 희망하지, 걱정하지 기억하자 난 알겠지 그리고... 그녀는 플래시백을 가지고 있는지? 고마워, 내가 고마워 헤이, 너는 플래시백을 가지고 있는지?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had a flashback It must've been about three years ago 흐흐흐 됐고 빨리 저기 찾아야 돼 No way, make that an hour 어, no way I don't, okay, I don't actually know I clearly haven't been paying much attention 눈쓰기 이 자식 쓸데없이 말 겁나 많네 오늘 조용하고 그냥 가면 안 될까? 어, 야부엉의 집이 그냥 개박살났는데요 이거 누구 작품인지 딱 알겠네요 불타는 거 보니까 아, 불꽃숭이 또 사고치고 다니네 이거 제발 그만 좀 일 벌리고 돌아와 인마 콜덕이 짜지 콜덕이 짜지 If we band together up here, the two of us would be unstoppable And we can always find another Bulbasaur Truly our friends are the most replaceable people we know Yeah, this whole journey is like a test of our friendship Maybe coming here wasn't a bad decision after all 아, 이상희씨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안 나왔으면 귀여운데 어, 우리 마스코트 이상희씨가 안 나오니까 좀 허전하네요 O,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this is snow way? I don't get it, what's so bad about this? 어, there's snow in the way Yeah, you cannot pass by snow that is in the way of you continu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길이야 어떡해 헐 눈설왕이다 얘가 문지기 역할을 안하고 보네 신성한 땅 돌아가라 어리석은 자유 수고해요 감히 이 뭔가 이 신성한 나무와 대화를 하려 하는가 안무좌화 잠깐만 산 꼭대기 신들의 사절 신들의 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포켓몬의 신? 잠깐만 아르세우스님! 신들의 신 잠깐만 아르세우스 시가마 공간 창조자 그렇다면 시간을 다스리는 디아루가 공간을 다스리는 벌기야 그리고 이 두 신을 창조한 아르세우스 와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떡밥 나왔다 아니 우리 알세님이 나왔다는 건 그렇다면 뭐야 우리 죽은 파이리도 혹시 되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파이리 부활각섰다! 자 이 눈설왕의 멘트 진짜 중요한 떡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Time and space Has chosen me As their holy protector And so I shall protect With my every boat Yeah? Well my friend is up there And I'm not leaving without her So stay out of my way You have been vested in combat Retreat now And tell legends of your narrow escape 너는 안 움직이면 내가 네가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천국의 영광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세상은 자연의 정권을 규정할 수 없는 곳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